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화이팅! 진영이 정청래 요원님 진영인가요? 포인트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. 그런데 두 진영이 상당히 가깝다는 거 눈 가리고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푸른 안내릴 때 했을 때 워낙 또 완벽한 승리력과 경력을 뽑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오래 했지만 완벽한 시스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. 저 픽셜 하나까지 계산하시는 와 임요한 선수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요? 와 마치 프로게이머를 상대하는 덩커를 짓고 있는데요. 임요한 선수의 스타일이 공격적이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계세요. 임요한 선수의 말이든 예전부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. 왜냐하면 한 손으로 하는 거니까요. 핸디캡 매치이다 보니까 시간을 주면 안 된다는 임요한 선수의 설계된 사실 임요한 선수는 에그템과 그렇게 먹었고 임요한 선수의 유리시고요. 라는 거는 다시 한 번 느끼겠습니다. 전혀 그런 게 없어요. 보통 이제 솔직히 약간은 약간은 반만하게도 제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일단 탱크를 이용해서 반만한 코트 한번 근데 위쪽으로 네 지즈모드 피스탱크 한 대가 거기다가 아하 잡았던 정청대 의원의 한 번 한 번 보인 스탱크 네 대책으로 좋은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임요한 선수의 아쉬운 마음에 지즈를 치고 계시지 못합니다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아 지지 나오네요. 제이언 선수의 그 경쟁을 끝났습니다. 이들 임요한 선수의 그런 사전전unnins . 인요한 선수는 한 손 묶고 한 손으로 했는데 역시 테란의 황제답게 역시 녹슬지 않았다. 아 일단 그 좀 색다른 경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구두구 기억하셔야 계속 e스포츠에 관심을 가져주실까봐 제가 좀 강하게 색다른 경험을 시켜드렸습니다. 전설 같은 임요한 선수하고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제가 게임산업진흥법을 제정법으로 17대국 때 만든 사람인데 우리 국보급 선수 테라네왕의 임요한 선수 앞으로 가는 길에 빛이 활짝 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